그럼 지금부터 남이 만든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텐서플러.js의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 텐서플러.org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텐서플러의 홈페이지고 텐서플러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파이썬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바스크립트 용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하고 텐서플러.js를 클릭하면 이제 텐서플러.js의 홈페이지로 오게 돼요 이 중에서 모델 보기를 클릭하면 텐서플러.js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모델이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악성 텍스트를 감지한다든지 또는 음성 명령을 인식한다든지 또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모바일렛이라고 하는 모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예제 코드예요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카피해 볼까요? 카피를 했고요 저는 저의 컴퓨터에 설치된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렛.html이란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기본적인 HTML의 형식을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 그 예제 코드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줄은 텐서플러 JS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 코드예요 저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있는 이 코드는 모바일렛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델을 로드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별하고 싶은 이미지를 img 태그로 화면에 표시해 줄 건데요 여기 기본적으로는 cat.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별하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는 이미지스 구글 닷컴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도구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강아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저장이 됐고요 도구.jpg라는 이름이네요 여기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도구.jpg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실행할 건데요 이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로 직접 열면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모바일렛이라는 이 모델의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직접 웹서버를 장만해서 그 웹서버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파치나 엔진엑스나 기타 등등의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웹서버가 장만이 안 된 분들은 일단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켰더니 강아지가 화면에 표시가 되죠 여기 있는 이 img 태그 때문입니다 저 img 태그에 표시되고 있는 저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모바일렛을 통해서 알아보자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저기 있는 저 이미지 태그를 식별하기 위해서 getElementById를 이용해서 id값이 이미지인 태그를 img 태그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렛이라는 모델을 로드하기 위해서 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고요 저 함수는 로딩이 끝나게 되면 된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저기 있는 저 모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로 모델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classify라고 하는 분류의 문제죠 분류를 호출할 때 저 이미지를 전달을 하면 이 모델이 저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고민이 끝나면 된이라고 하는 저 함수 안에 전달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자신이 예측한 값을 predictions라고 하는 저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화면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펙트 한국어로는 검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콘솔 창이 뜨고요 그 콘솔 창이 뭐가 뜨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잠시 후에 이렇게 한 줄 뜨죠 저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predictions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데 이 형식을 보니까 배열이고 배열 안에 세 개의 객체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열어보니까 첫 번째 객체는 클래스 네임이 레보라도 리트리버 여기 있는 이 강아지의 견종이 레보라도 리트리버잖아요 그거를 맞춘 것이고 probability, 즉 확률적으로는 0.48 그러니까 48%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객체는 저 이미지가 블러드 하운드일 확률이 0.3, 즉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모델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의 모델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강의 안에서도 최대한 많은 졸업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남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이 순간이 첫 번째 졸업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멈추고 남이 만든 모델들을 찾으러 나서면 어떨까요? 남이 만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때 다시 오셔서 남은 수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습을 유보하실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분들은 나의 모델을 만들러 떠나봅시다 진짜 네일горช cland 였다는 말씀입니다 침탉 orta